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오늘 같이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티나지 않습니까? 얘는 올라가네. 아침에 올라가던 놈이 오후에도 굉장히 올라가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럴 때일수록 주도주 매매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가는 놈이 그냥 대놓고 세게 가거든요. 저희는 오늘도 주도주 체험, 윈택으로 오늘도 수익 냈습니다. 그럼 수익 냈고, 주도주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시장일수록 상승장에는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길동이나 옆집 순이나 초보자나 전업투자자나 경력자나 상관없습니다. 시장이 그냥 뒤에서 밀어주면은 그냥 다 수익 봐요. 근데 결국 하락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정말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도주 체험 받아보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영상에 댓글을 한번 눌러보시면 고정된 댓글이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이 있어요. 보시면 영어로 된 주소 하나 있습니다. 주소 하나 있어요. 누르시면 카톡창 하나 뜹니다. 여기다가 HPSP 보고 왔다. HPSP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HPSP가 여러분들 제가 되게 한눈에 보기 지금 뭐 자리가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지금이 싸고 비싸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이 가격 구간을 여기 여기 그러니까 결국 얼마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는요. 지금 그냥 이런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냥 한 6만원이 중간값이지 않습니까? 6만원 밑으로는 박스 하단이고 6만원에서 7만원은 박스 상단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상장 이후로 이때 빼고 아이고 이때 빼고 그냥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5만원에서 반등 주고 6만원 갔다 7만원 가고 6만원 못 지키면 5만원 오고 5만원에서 다시 6만원 가고 6만원 돌파하면 7만원 가고 7만원에서 6만원 지지 못하면 5만원 오고 5만원에서 6만원 돌파하면 7만원 가고 7만원에서 6만원 지지 못하면 5만원 오는 그냥 단순 뭐예요? 박스 구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라도 HPSP라는 종목이 아 이 친구가 이제 시세를 주면서 올라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그 스타트 지점이 어디예요? 7만원을 돌파하면서부터입니다. 7만원을 돌파하면서부터 그러면 이 친구가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는다 라고 하면 얼마죠? 5만원을 밑으로 하방 돌파할 때입니다. 즉 지금은 뭐예요? 그냥 라운드 피규어 구간들마다 그냥 지지해주냐 저항을 뚫고 가주냐 버텨주냐 돌파하냐 그 차이지 결국 이 친구가 7만원을 넘냐 못 넘냐에 방점이 있다. 5만원을 깨냐 안깨냐에 포인트를 두시고 대행을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 여기서 반등 주고 첫 번째로 걸리는 구간이 대략 6만원이구나 6만원 들으면 7만원 가는구나 7만원을 뚫으냐 못 뚫으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7만원을 못 뚫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6만원 오면 된다 6만원 온다라고 보면 된다 6만원 못 버티면 5만원 온다 이 가격 구간 안에서만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하락이 혹시나 오늘의 하락이 장이 장 영향도 있지만 어제 우리가 봤던 ST가 어떻게 되니까 이 진입 장벽을 넘네 못 넘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고 있었던 추세를 하방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어디서 여기서 지지해줄지 여기서 지지해줄지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추세를 언제 어떻게 돌릴지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강한 저항구간이라든지 추세를 돌릴 때는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거래 터진다고 찍찍찍 올라간다? 이런 윗골이 달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HPSP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날린다? 라고 했을 때는 뭐가 돼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잘 유심히 보셔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HPSP HPSP 같은 경우에는 무증 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는 단순 박스권 구간에 지나지 않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클레어하게 이해되셨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 하방 추세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결국 얼마예요? 5만 5천원 구간에서의 반등 여부 체크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 가지고 보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셔야 됩니까? 주도주 매매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더 하셔야 돼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고 이쪽으로 HPSP 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지금 바로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